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수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다른 업과 면과 동 투표자의 투표용지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자 수가 인구수보다 큰 현상이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자 수가 인구수보다 크고 지역특성이 도저히 이 지역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서는 곳이 있으면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5일에 우한겔리의 한 분이 유령표 발견 인구수 161명 선거인수 201명 파주시 얼진동면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진동면의 사전투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민통성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민통성 내에 위치한 지역이란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 가지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관이 투철한 지역이다. 파주시 얼에 진동면은 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전통적으로 높았던 곳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살아온 토박이들이 줄을 잃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민통성 아니라는 것은 안보 이유 때문에 신규 인구 유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치적 성향이 변화될 가능성이 무척 낮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한 갤러리에 올라있는 다음과 같은 도표입니다. 2016년에 실시됐던 20대 총선과 얼마 전에 실시됐던 21대 총선 사이에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수가 크게 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수가 20대의 16표에서 21대의 72표로 늘어납니다. 4년 만에 무려 4.5배 그러니까 450%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39표에서 40표로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가 20대 총선에 비해서 21대 총선에 4.5배가 증가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사전선거 득표수도 20대의 39표에서 21대의 40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당일선거 득표수도 20대의 40표에서 21대의 43표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일선거 득표수도 20대의 28표에서 21대의 21표 오히려 7표가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고 충분하게 사전투표에서 조약여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그야말로 전수조사를 한 번 정도 실시해서 사전선거 조작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통선 내에 있는 마을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마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성량이 바뀌기를 기대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오염되지 않는 득표수는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이 가장 낮은 득표수가 바로 당일선거 득표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3표가 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7표가 줄었습니다. 유독 사전투표수에서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득표수가 4.5배 450% 증가한 이 기이한 현상 이 회개한 현상 이 이상한 현상 이 특별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연스럽게 사전선거 조작설과의 연관성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통선 내에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군내면입니다. 파주시 군내면입니다. 군내면에서도 대단히 유사한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유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전투표만 급증합니다. 20대 총선에 비해서 21대 총선에서는 54표가 165표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3.5배 20대 총선에서 21대 총선 그 두 총선 사이에 유독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54표에서 165표로 늘어나는 겁니다. 350%가 늘어난 겁니다. 3.5배가 이런 사실을 우한 갤러리에 올린 한 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래통합당 투표수가 20대 총선 대비 줄지도 않았는데 두 투표소마다 군내면과 또 한 면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수가 급증하여 보수적 노년층이 많은 민통승안의 두 마리 모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냥 신기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사전투표 조작설과 관련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정직하고 공정하고 또 공명정대한 그런 기관이라면 이렇게 의혹이 불거져 나온 지역 가운데서 파주시의 군내면과 같이 측정 새로운 그런 전수조사 실시에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곳이라면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전선거 투표 조작설을 잠재우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발표된 수치의 군내면과 또 이런 진동면. 신동면과 군내면 민통승안에 있는 이 두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수가 20대에 비해서 21대의 3.5배 그리고 4배를 넘어서는 이런 기이한 3.5배 4.5배 늘어난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한 번 정도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세상의 선거 조작설 사전선거 조작설의 진위를 판단하는 그런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지역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